안녕하세요. 2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장 출신의 카카오토 대표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신차 출시 정보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바로 뭐냐면 지프의 올유 체로킹, 롱바디 모델이 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건 굉장히 옵션이 완전 풀옵션입니다. 혹시 독일차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안해도 인테리어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 그럼 상품 정보 착착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유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모델 오늘 가격, 재원, 옵션, 디자인, 디테일하게 오늘 허프로가 꼬집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모델입니다. 오버랜드는 7,990만원입니다. 그리고 서밋 같은 경우는 8,99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크릿 할인으로 이 허프로가 해놨습니다. 근데 쉽게 이 프로모션은 풀릴 것 같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녀석을 한번 세밀하게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모델입니다. 이야, 이번에 잘 나왔죠? 밑에 보세요. 마치 무슨 벤스의 AMG나 BMW의 M버전처럼 밑에 공기 흡입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차가 5m 20이 넘는데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는 그러니까 약 30년 전 시장에 처음으로 선을 보였습니다. 그 디자인도 이 디자인도 훌륭할 뿐더러 엔진이나 이 성능 면에서는 굉장히 이 우수한 모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700만대 이상이 팔린 그런 모델입니다. 미국은 한국하고 다릅니다. 미국을 한번 뜨면 주하고 주를 넘어다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타면 뭐 1000키로, 2000키로 이렇기 때문에 이 내구성이 떨어지면 이 차가 그냥 혼차가 되겠지요. 자, 옆 캐릭터 라인입니다. 이 캐릭터 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 3열 공간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차박이라든지 가죽, 회미리카로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모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카카오토에 사전 계약해 놓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제 곧 차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계기판은 10.25인치 풀컬러입니다. 풀컬러, 이 디지털 계기판이죠. 그리고 이제 센타페시아에 보면 10.1인치인데 여기 보시면 어, 이게 진짜 미국에서 만들었나 할 정도로 이 디자인이 아주 우수합니다. 또한 앰비언트 라이트를 이 벤스처럼 아주 은은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는 이 레인지로버처럼 이 로타리 식으로 돌리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럼 재원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이빙 퍼포먼스입니다. 이거 잘 읽어보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다 설명하면 뭐 1시간짜리 영상이 됩니다. 차고하고 이 보시면 그냥 그랜드 체로키보다는 40cm는 차가 상당히 많이 커진 겁니다. 자, 그리고 실내 공간인데, 이 실내 공간 배열입니다. 이 3열, 이 3열도 이 탑승이 아주 편하게끔 아주 요긴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또한 뒷좌석에 이 모니터,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 3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특히나 이 미국이나 이 독일 차들이 내비가 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핸드폰을 옆에다 놓고 다 다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지프의 이 롱바디 모델은 SK텔레콤의 이 티맵, 이 티맵으로 이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쓸 수 있는 이 내비가 되겠습니다. 체로키, 이 롱바디 모델 보십시오. 이 오디오 보십시오. 17채널입니다. 그리고 950와트입니다. 자그마치, 950와트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19개의 이 스피카가 들어있으며 이 10인치 이 서브우퍼가 있는 거예요. 서브우퍼가 뭐냐면 뒤에서 둥둥, 둥둥 이 때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나와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들어가 있고 서라운드 이 3D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이 재원표입니다. 자세한 재원표, 이 전장, 전폭전고, 윤거, 헤드룸 이게 쭉 나와있죠. 그리고 이 트랜스미션,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입니다. 파워트레인 보시면 이 배기량이 3600cc입니다. 그리고 출력은 286마력이고 이 토크는 35.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이 8단이고 댐퍼는 모두 이 멀티링크입니다. 이 승차감이 얼마나 좋을까? 이 차가 나오는 즉시 허프로가 바로 시승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랜드하고 서미트하고 리저브죠. 이 모델 두 개를 옵션, 인테리어를 비교를 해놓은 것이니까 요거 자세히 보시면 이제 틀려지는 부분이 뭐 한 21인치, 그리고 포즈온 오토 에어컨 뭐 요런 부분들이 좀 틀려졌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행 안전, 어댑티브 크루즈, 사각지대, 자전거 감지 요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36도, 서라운드 카메라 전부 다 있고요. 그리고 서밋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액티브 드라이빙 어시스트란에서 이 서밋서부터 반자일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시트하고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매킨토시 스피커하고 그 다음에 에어 서스펜션, 시티 세이프 트락을 해가지고 이제 앞에 차를 이렇게 감지를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8개의 스피커가 포함되어 있다. 자 기어노브입니다. 이렇게 로타리 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리성을 추구하고 보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요거 보시면 스포츠서부터 쭉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거 보시면 이 차체인데 이 차체가 60% 이상 고급, 고장력 강판, 강철 뭐 이런 것을 해서 좀 안전에 더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고 프론트 엑셀, 요거 직접 고정된 요거 이제 새로운 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전자식 엔진 마운트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엔진을 이제 이 차체에다 거는데 뭐 4점식이냐 3점식이냐 이런데 액티브 전자식 엔진 마운트를 닮으러서 어떻게 되냐면 진동이 굉장히 진동 감세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게 만에 타면 진동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앞차측 분리 그러니까 FAD 시스템 요거 이제 액셀 요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이 4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요거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허프로 팁입니다. 자 이번에 또 역시 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에어 서스페이션입니다. 웨어 서스페이션이 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시스템이면 솔직히 렌즈로바나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멀티링크인데 이 멀티링크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멀티링크라고 요거를 하는 거죠. 이 멀티링크는 이 차측에서 들어오는 그 진동 이런 것을 굉장히 다 분쇄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멀티링크의 장점이 뭐냐면 네 바퀴 전부 다 따로 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멩이가 예를 들어서 이 돌멩이를 지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서스페이션은 뭐냐면 이쪽 한쪽 바퀴만 들리게 됩니다. 나머지 세 바퀴는 그대로 착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승차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바로 이 서스펜션입니다. 기본 편의사항입니다. 안전기능하고 요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의 독일차에 들어가 있는 안전 시스템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원래 지프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생겼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제가 실제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며칠 후에 이 차를 시승을 해서 상당히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것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반자율 주행할 때 거리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도 역시 이제 편의사항인데 뒷좌석에 이 모니터링 카메라 그리고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미국차에서 참 찾아보기 어려운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차할 때 아주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3열에 탈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 의자를 앞으로 제끼다든지 뭐 옆으로 비스듬히 들어간다든지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그럴 일은 없고 아주 편하게 이제 들어가고 이 3열 역시 50대 50 파워 폴딩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 하나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고급 편의사항입니다. 자 동물, 사람, 감진 나이트 비전 카메라 시스템 이 나이트 비전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이 군사용으로 개발이 된 것입니다. 이 캄캄할 때 나이트 비전이 비춰지면서 앞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이 나이트 비전이 그 사람을 쉽게 인식을 하는 거죠. 액티브 드라이브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자율주행을 얘기하는데 이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의 등급인지 제가 한번 시승을 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표지 인식 시스템 그 암유리에 암유리에 암유리,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졸음 감지 시스템 이건 뭐냐면 앞에 카메라가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 찍을 때 가끔 계기판을 보면 막 빠짝빠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양쪽 눈을 감지를 하는 겁니다. 눈이 이제 눈동자를 감지를 하는데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다 하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차가 안전벨트를 막 이렇게 땡겨서 깨운다든지 아니면 커다란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차가 말처럼 정지가 막 됩니다. 정지됐다 섰다가 이 사람을 깨워야 되는 아주 운전자 졸음 감지 시스템은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 역시 미국에서 많이 지금 이제 차들에 적용이 되고 있죠. 이 룸밀러인데 시계 얘기하면 안개가 너무너무 많이 낀 거예요. 그리고 뒤에 침을 너무 많이 실었어요. 그럼 후방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룸밀러를 통해서 이 후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 수가 있고 또한 전자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개가 많이 꼈을 때도 뒷차를 전부 다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첨단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파워 시트 파워 마사지 시트입니다. 이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들이 정말 이 프리미엄급입니다. 예를 들면 벤스의 S 클라스라든지 레인지로버라든지 그리고 BMW 7 시리즈라든지 이 고급차들에 이 적용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적용이 이 테이스입니다. 자 지금까지 허프로가 이제 그 올 류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모델에 대해서 아주 이 상세하게 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허프로가 이 명품 견적을 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상품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